껍질이 들어갔지? 그릇을 났더라 저거한테는 그걸 가지고 야, 근데 기름은 엄청 많이 쓰네 이게 친구들이 계란을 갈 때 제일 내먹는 게 저렇게 기름을 모자 그 사람 깼다가 껍데기 기름 다행히 껍질을 넣으면 자기가 발견하면 나는데 먹다가 발견하면 나갔어 그릇을 났라 음악시는 그냥 계란 캠도 주고 왜 이렇게 날려? 밑에 이렇게 날려? 지금 정말 저거는 시청자분들 주의해야 될 게 되게 위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양이 많으면 그럴 때는 절대로 계란을 가능하게 낫게 해 놓고 밑에서 다 기름을 펴요 그리고 지금같이 추우면 가능하면 정말로 대략 개정으로는 쑥 미물렀어야지 아 아 아 아 상당히 상당하실 말씀이야 그릇을 낸 그날이 왔어요 따끈하고 싱싱한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그날이 평가를 한번 아 ml 기울이 제 그 wh 자기 그날이 만약에 그냥 우리끼린 해 부 슈 이 지금 많은 부분보다도 이 오빠의 흰자 부분을 잘 식감을 잘 믿던가 봐요. 이 흰자의 식감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삶은 계란도 있잖아요. 삶은 계란도 흰자 식감이나 그런 차이가 안 나잖아요. 일단 계란프라이의 장점은 기름을 쓰는 거고 삶은 계란을 삶은 거예요. 그러면 이 흰자의 기름을 이용하고 그런 숲을 받으면 될 거다.